일주일 만입니다. 오늘은 샤이닝스타 예고편 39화를 함께 보실 텐데요. 38화 본편은 제 머리 위에 뜨는 링크를 눌러봐 주시고요. 저희는 바로 예고편 보러 가보겠습니다. 그녀가 돌아왔다. 밤하늘에 빛나는 별.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그녀. 칼리오페. 그녀의 콘서트에 초대받은 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. 바로바로 우리의 떠오르는 샛별 멜로디. 여러분 진정하세요. 다음주 39화 최대 이벤트 뮤즈의 콘서트. 진 어떡하지? 그러게 칼리오페님 뭐 잘못 드셨나? 진까지. 우리 멜로디가 칼리오페님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? 어 어쩌지. 잘할 수 있을까요? 다들 야유와 걱정어린 한숨밖에 안 보내는 것 같은데. 저희 멜로디 열심히 해볼 테니까 기대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. 얼핏 새로운 무대 의상도 보이는 것 같은데. 애정어린 관심으로 기다려주시면 안될까요?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 샤이닉스타!